안녕하세요. 저는 핀테라퓨틱스 설립자 대표이사 조연선입니다.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제가 미국에서 바이오텍을 설립하고 다시 한국에서도 바이오텍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로하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드리려고 하고 잠시 후에 소호그룹 미팅에서는 바이오텍에 취업할 때 고려해야 될 사안과 그리고 바이오텍에 취업을 했을 때 어떻게 잘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